비가 이렇게 많이 오죠 저희 공연을 보고싶은가봐요 빈방울도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곡이 많지만 아쉽게도 마지막곡 아리유희 들려드리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아리유희 할 때 멋있다 좋아요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 요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곡 아리유희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곡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아! 전화장 마지막곡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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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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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